본 영상은 프랑스 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프랑스 관광청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공식 지정 여행사인 세중여행사와 함께 제작했습니다. 스타디움 투어를 시청하시면 이 비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프렌치만 지연이 되는 거군요. 영어의 설명은 없다고 하는데 굉장히 미안하다고 하지만 저희는 눈치가 빠르니까. 우린 이제 보리도의 헌구장 마눅 아틀란틱을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디움 투어! 스타디움 투어! 스타디움 투어! 스타디움 투어! 터널 체험! 홈팀 라카롱 체험을 한 번 해볼게요. 자 이제 스타디움 투어의 꽃 경기장 피치를 입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양이가 있어 보르드에서 키우는 고양이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게 다 경기를 펼쳤던 부담대일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네 근데 정말 이런 디자인 감각이 프랑스는 정말 예쁘다. 진한을 찾아놨지. 진한. 진해진진함. 머리카락이 좀 있을 때. 머리카락이 많아서. 깔끔해. 매치. 매치데이 매거진. 소. 더비. 더비라는 거지. 황.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중화. 한면을. 중화. 한면을 진짜요. 자체제행. 지단이다. 경기장 오픈데이 같은데. 지단이 진짜 잘생겼지. 서. 즐거운 주님 엘 critic. 添어나서 108% bell findecence 될rid. 어차피 1 경기장 오픈와inde